이동해주세요, 포토전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냥 보내요, 그냥. 아니죠. 저희는 사실 하드싸 멤버들입니다. 프리스타일 위로 씨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 배우 아는 친구 박근식 씨인데요. 보시기에 진행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럴 거면 왜 했어? 지금 진행 난리 났고요. 지금 진행 난리 났고요. 지금 진행 난리 났고요. 난리 납니다. 오기 전에 엄청 났어요. 다 구경했었어요. 아 그래요? 어땠어요, 솔직히? 본인 친한 분들한테만 듣기 많이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긴사방송 뿔에 시시다가 멘토 혹시? 제가 저 뒤에서 찾아봤는데 뭐 인터뷰 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클럽 기도 같아요. 와서 인사하고 글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죄송한데 지금 모습이 미친 사람 같아요. 아니 민호 씨는 나이가 이제 불혹입니다. 40살이니까 여러분들 파이팅 한 번 해주세요. 박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40살 네. 대단하십니다. 이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해요. 아까부터 한 시간 전부터 했습니다. 네, 다시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0살 파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바뀌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네. 가세요. 결혼생활 어때요? 아니, 눈물이 하려고요. 우리 하아씨 결혼생활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족 계획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가족 계획 없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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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씨야? 가세요. 우리 다 얘기하시자면, 와싸다. 이걸로. 이걸로. 아냐. 헤르케의 목소리가 두고 바랍니다. 남은 우주. 영상番 disse.